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보다 했던 일을 다시 할 때 더 많은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생긴 경험이 두려움과 망설임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영스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단 반가움이 망설임보단 설렘이 더 컸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마음 가득 담아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완디와 완소가 다시 만난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레드벨벳의 데이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DJ 웬디입니다. 16대 DJ 마지막 날에 언젠간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믿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방송이 이 생방송이 좀 끝나봐야지만 진짜 제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약간씩 시감나는 거는 제가 오프닝을 하고 나서 진짜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약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곡이 끝났을 때 시작이 되면서 끝났을 때 하지만 청취자분들이랑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면서 진짜 실감이 이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진님 웰컴백 원디! 언니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매일매일이 설렐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제서야 저도 조금 실감이 날 것 같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무엇보다 진짜 청취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청취자분들께서 저한테 너무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보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영스가 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창현님 와 소름! 타임머신 탄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께 다음번에 올 때는 제가 진짜 오래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래오래가 제가 기간을 말씀드릴수 없지만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옆에서 좀 오래오래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완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 지키는 완디가 되도록 할게요. 네. 또 우리 5548님 와! 환영해요! 웬디님! 저는 영스를 웬디님으로 시작해서 다시 웬디님이 오시니 너무 익숙해서 좋아요. 오래오래 이 시간에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로 시작했는데 또 계속 영스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라디오의 매력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정말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근데 이렇게 완서분들의 사연을 읽으니까 이제서야 제가 좀 다시 돌아온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디젤 첫날이니만큼 영스 가족들과 천천히 친해지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선물도 잔뜩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총 5분을 뽑아서 1인 2매로 뮤지컬 하드스타운 티켓을 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이번 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 영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어떤 말이라도 좋아 지금 이 순간에 너의 하루 속에 남아 간직할 수 있게 수많은 밤 수많은 꿈 수많은 이야기를 윈서 내려간 우리만의 라디오 되는 거야 웬디의 영스트리트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Talk To Me 2117님께서 완규의 컴백과 함께 저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둘이서 듣던 영스를 이제 셋이 듣겠네요. 완규의 꿀보이스로 태교 가보자고 오 2117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둘에서 이제 셋이서 아 매일쯤 8시에 영스로 태교 가보자고요. 네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입니다. 첫 시간 주제는요. 원래 친해지려면 서로의 근황부터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그동안 우리 완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2117님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사연 받겠습니다.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Talk To Me 첫 시간 주제는 나에게 일어난 변화였는데요. 우선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동안 저에게는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조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할 말을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 못하면 이랬던 제가 그래도 한다. 제 회사에게도 그래도 할 말을 하고 할 말을 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변했다. 네 잘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조금 좀 성숙해진 건 좋나? 성숙해진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램인 것 같고요. 그거 하나 달라진 건 어떻게 모르겠는데. 근데 좀 긍정적인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온 만큼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시 그때 긍정적인 완 뒤에 그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좀 할 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하하하 이제 해피해피한 그런 약간 긍정긍정 웬디로 다시 좋은 에너지를 서로에게 받아가면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우리 완수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김수호님 군대에서 처음 웬디영스 들었는데 벌써 취직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영스 할 때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야근 중에 듣고 있어요. 뭐 힘이 나네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셨던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퇴근하시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신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영스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또 야근 중이시라면 이때 또 영스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음악도 나오니까 또 들으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1546님 완디 시즌1 때는 학생이었는데 이젠 출근 한 달 차 직장인이네요. 완디 보며 더 더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한창 적응하실 때겠네요. 많은 분들이랑 또 친해지실 때고 저도 이제 새로운 시즌에 적응해 나갈 때니까 네. 우리 1546님과 저 같이 잘해봅시다. 서로 화이팅!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또 우리 김원영님 완디님 네 완디님 시간에 초등학교 라이딩 시간이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환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 참 시간이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난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학생도 고생이 많지만 그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해주시는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부모님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네. 4931님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퇴근하고 늘 완디 덕분에 힘낼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확장 이전했습니다. 완디에게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와! 확장 이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4931님의 카페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확장 이전을 한 만큼 음 또 직원을 또 더 뽑으셔야 하실 수도 있고 또 할 일이 더 많아지실 수도 있는데 어 더 잘되라고 음 하는 뜻이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식을 늦게 들었지만 그래도 들은 게 들었으니까 이제서야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8452님 완디가 없는 동안 결혼열차 잡고 웨딩 촬영까지 하고 다음 달 9월 28일 결혼식 합니다. 40일 남았네요. 완디 축하해주세요. 하고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 음 야외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셨네요. 어 예뻐라 아니 약간 안 그래도 이런 웨딩 촬영 사진이나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또 곧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나 사연을 보면은 더 약간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미리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네. 김태영님 초등학생 때부터 재수생 때까지 지옥 같았던 입시기간에 가끔 웬디언니가 진행하는 영스 들으면서 힐링했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공부하며 들으니까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 정말 이런 그때도 한창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요. 아 저도 반대로 이런 문자들을 많이 받으니까 저도 지금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어 어 어 완디로서 하하하하 아 기분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저도 하하하하 첫날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하하하하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네 완디로서 네 행복한 그런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어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Talk To Me 첫 시간 함께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이어서 웬디 데이 2부는요. 근황 이야기하며 친해졌으니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시간이죠. 완디 컴백 기념 완디완소 Q&A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들 다 보내주세요. 사연 뒤 소개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팍팍 쏠 겁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짤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보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만나요. 한이정의 우리 처음 만난 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가슴사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자막도로 이 프로젝트에서 히트 이 프로젝트에서 웬디의 영스트리트 잔뜩 쌓인 완소들의 궁금증 제가 싹 해결해 드릴게요 완디완소 Q&A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영스 가족들이 차근차근 친해지는 날이잖아요 간단한 스몰 토크로 가까워졌으니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좀 더 다가갈 차례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완디완소 Q&A 지금 보내주셔도 좋아요 저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보고 싶은 것 등등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완소에게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들이 도착해 있는지 만나볼까요? 먼저 아이디 래브님 완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영스 복귀 제안 받았을 때 기분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좋으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면서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했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요 말고 이 말이 왜냐면 제가 뱉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책임감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청취자분들과 요 영스가 너무 그리워서 그거를 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영스를 했었을 때 나는 어땠나 그 걸 생각했을 때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말을 했었어요 너가 그때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너가 그때 제일 행복해 보였어? 행복해 보였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그래 나의 홈타운은 나의 홈타운은 영스군 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음 질문에 스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완디 시즌2 나 이것만큼은 과거의 완디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하는 거 있나요? 완소들은 영스와 완디를 더 사랑할 준비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랑 통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 어? 작가님이 지금 입을 입투나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영스 지학자분들이랑 미팅을 할 때도 청취자분들을 계속 말씀에 소통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순이기도 하면서 뭔가 누군가랑 소통하는 게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같이 들어주면서 제 얘기도 어딘가에 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딘가에 매일매일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 가고 이런 게 저한테는 음.. 청취자분들께서 사연들을 보내주면서 어.. 퇴근하는데 너무 힘이 돼요 야근하는데 힘이 돼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청취자분들에게 그만큼 에너지를 주고 같이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포테이토님께서 다시 돌아온 영스에서 완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 소절 들려주면 더욱 좋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있습니다 어.. 우리 바로 지오디 선배님의 촛불하나라는 곡인데 짧게 한 소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여기 영스는 8시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언제나 오셔서 들으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뚜리 9134님 오늘 첫방이라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저녁 뭐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건데 거기에 단백질을 정말 많이 추가했어요 아까 장어, 무슨 불고기, 제육, 계란, 지단도 엄청 추가하고 또 뭐 추가했더라? 하여튼 그 단백질은 엄청 다 추가했던 것 같아요 장어, 불고기, 제육 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엄청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도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미숫가루도 조금 마시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사과도 먹고 네 어 어 김영수님, 완전히 방송 끝나고 야식 먹나요? 지금 출출한데 야식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 떡 먹을 거예요 떡, 떡이랑 찰옥수수 요새 찰옥수수에 빠졌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영수 가족분들의 질문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배치기에 궁금해 가끔 이런 미련한 미련을 갖게 되는 날 보면 아메리카노인 체리 왜 사람 맘이 맘처럼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냐면 배치기에 궁금해 가끔 듣고 왔습니다 그럼 완디완수 Q&A 이어가 볼게요 4982님 제가 라디오를 올해부터 들어서 웬디님 목소리는 처음 들어요 이름이 완디 청취자 애정이 완소인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명이 제가 승환이라서 완디 네 완디고요 완소는 이제 완디의 소중한 존재들이어서 완디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오늘 저를 처음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첫 방송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8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영스트리트 와주시면 많은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혜영님 완디 목소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콘서트도 어제 바로 끝났는데 24년 완디만의 목관리 팁이 있다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보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성대 하나는 조금 강하게 태어났다 튼튼하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목을 많이 써도 막 쉽게 그렇게 가는 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이상 많이 쓰는 걸로 목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흉성이라고 하죠 아! 이렇게 목을 가게 쓰는 창법을 쓰진 않아서 제가 가수거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본업은 레드벨벳의 웬디디라고 가수입니다 노래를 하는 원래 가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뷔 전에 노래를 어떻게 하면 목을 안사하게 하고 부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말을 할 때도 조금은 조심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떠들어도 오히려 저는 좀 목이 풀려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한 생방 2시간 아니어도 5시간 떠들 수도 있고요 시간만 주신다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목이 건조하신 분이라면 한 물을 좀 자주 마시고 목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나 이런 영양제라던가 캔디나 그런 걸 조금 드셔도 좋고 정말 신경 쓰신다면 목 스카프나 이런 거 하셔도 좋고 그리고 스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가글 같은 것도 좋고 추천드리겠습니다 2221님 완디는 어려운 발음이 들어간 문장도 완벽하게 잘 읽어내셨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1년 사이 여전한 실력이신지 궁금해요 요새 자주 틀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르륵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틀리지 않았나요? 맞았어요? 틀렸죠? 안 틀렸어요? 틀리지 않고 읽어주세요 약간 버벅거린 것 같은데 괜찮았나요? 제가 요새 약간 발음이 좀 꼬여요 그래서 오늘 조금 떨렸던 이유도 생방 때 말을 좀 버벅거리거나 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지은님 완디의 요즘 알고리즘은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요새 저 진짜 다양해요 뭐 옷 아니면 애기들 제가 애기들 좋아해가지고 애기들 옷 아니면 인테리어 그리고 뭐 여행 음식 만드는 거 브이로그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봐요 알고리즘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백용기님 올 여름 뭘 드시고 여름 나셨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요새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복숭아 티켓팅을 했어요 제가 티켓팅 참 좋아해요 1분만에 매진이 됩니다 복숭아도 여러분 황도 백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비복숭아 뭐 납작복숭아 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숭아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 10개 이상이 되더군요 그래서 복숭아 티켓팅을 해서 복숭아도 먹고요 뭐 체리 과일들 종류별로 다 먹고 그 요새는 1일 한 2개 네 찰옥수수를 꼭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찰옥수수 사랑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질문들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돼요 완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샵 1077 짧은 점 50원 기문자 100원 우리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기고와 후디의 말하자면 서로 닮아가는 느낌 We the best to ever ever love it 너와 함께라면 우리 We the best to ever do it 완벽할 거야 let's prove it 웬기의 영스 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소개 못한 질문은 중간중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는 완디와 완수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밸런스 게임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우리 신순덕님 웬디라꼬예 61살 아주메인데예 걸그룹인가요 레드벨벳이라꼬예 들어봤어예 응원할게예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순덕님께 레드벨벳을 소개하는 의미로 우리 레드벨벳의 대표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글맛 빨글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도 스트로베리 그맛 콜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단 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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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꿈 이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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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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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레츠 고, 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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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웬디의 Youngstreet 왼디와 영스 가족들이 서로의 취향을 알아보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왼디완솔톡 왼디왕스 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DJ 첫날이라 청취자분들과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인데요 근황토크 했고 서로 궁금한 거 물어봤고 이젠 취향을 파악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도 하나를 선택해 선택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야식을 먹어야 운동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야식을 먹겠다 대 야식을 포기하겠다 참고로 야식의 기준은 8시 이후에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선택을 일단 했습니다 제 선택은 잠시 후에 말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뚱스 그리고 정인의 고칼로리 똥스 그리고 정인의 고칼로리 듣고 왔습니다 완디와 완소가 서로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야식을 먹어야 운동이 가능한 세상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야식을 먹겠다 운동과 함께 야식도 포기하겠다 제 선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영스 가족들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 만나볼까요? 박수진님 완디 보라 띄우고 옆에는 홈트 영상 띄워놓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 들으니까 그냥 웃음이 막 나와요 어떡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뚱스 분들의 노래들이 참 다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진지하게 또 정인 선배님께서 중간에 부르는 게 너무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열심히 홈트로 하시고 계신다는 게 멋있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7027님 야식을 포기하겠다요 대신 7시까지 많이 먹을게요 많이 환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7시까지 많이 먹고 야식을 포기하겠다 평생 평생? 아 네 알겠습니다 2243님 야식을 먹는다 집에 와서 간단히 식사 후 운동 갔다 오면 8시 30분인데요 씻고 맥주 한 잔에 간단히 치킨 오징어 뜯으면서 쉬는 맛에 살고 있어요 살은 안 치고 유지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맥주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랑 오징어 드시는데 이게 유지 중이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네 아 근데 아 이게 일하고서 그렇게 딱 끝에 마무리를 딱 하는 것도 그게 또 힐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또리 박지선님 먹고 운동할게요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 또리 어 이 완수분들의 의견은 지금 보니까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의견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둘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제 선택은 바로 운동을 하기 위해 야식을 먹겠다! 네 저는 그거예요 제가 고른 이유는 이걸 고른 이유는 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청취자분께서 그 7시 전에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겠다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너무 맛있는 걸 7시 전에 다 먹어도 제 생각에는 체중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좀 개운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낙이 집에 가서 좀 밤에 야식이 좋지는 않은데 그 찰옥수수를 밤에 좀 먹어요 과일이랑 좀 이런 거 안 좋긴 해요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밤에 좀 저의 힐링인 것 같아요 너튜브를 보면서 아니면은 그 땡플 그거 있잖아요 땡플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조금씩 먹으면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좀 공복에 운동하고 그런 게 지금 제 힐링이어가지고 저는 야식 먹고 그냥 운동하겠습니다 운동하면 건강도 좋아지잖아요 체형도 좋아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333님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완디 운동 루틴 같은 거 있나요? 건강하게 오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필라테스를 되도록이면 2시간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몸이 많이 무겁다 하면은 그때는 좀 유산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땀을 좀 빼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뭔가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선생님 저 여기 부의하고 싶습니다 해서 수업 때 그쪽 위주로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또 야식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둘 중 한 명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음..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친구 네 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친구 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영스 가족분들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We Can't Be Friends 아리아나 그란데의 We Can't Be Friends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나보기 전에 3294님께서 찰옥수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완디가 많이 언급해서 못 참고 광고 나올 때 대어와서 완디 라디오 들으면서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찰옥수수는 사랑입니다 이게 음 너무 맛있어요 알이 좀 커야 되고 이 이 찰옥수수 사이즈도 정말 커야지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식감도 그렇고 빨리 가서 먹고 싶네요 네 근데 저 때문에 괜히 또 야식을 찰옥수수가 소화가 좀 느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소화를 꼭 시키고 어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소화가 느리게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이 둘 중 한 명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말이 너무 많은 친구 대 말이 너무 없는 친구였는데요 우선 청취자분들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문님께서 손승환 대 강슬기 아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승환은 저고 강슬기라는 친구는 저희 팀 레드벨벨 팀에서 멤버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약간 네 세기도 말할 때 해도 해요 억울하게 만들면 말 되게 많이 해요 아니거든 내가 귀엽습니다 친구 우리 박채영님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친구 뻔한 이유지만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상대가 말해주는 게 편해요 저는 닉선 담당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이 답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우리 9198님 저는 말이 너무 없는 친구요 저는 친구들이 백색소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 많아서 청취자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네요 우리 윤혜영님 말 많은 친구 친구의 현재 감정 변화하는 취향을 공유하는 게 그게 참 재미지거든요 아 또 요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이제 제 선택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택은 바로 말이 너무 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요 제가 요새 저희 스탭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끊임없이 계속 말해요 그 이유가 저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랑 있을 때도 말을 진짜 계속해요 그리고 계속 멤버들이 그만하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 그만해 그만해 하라고 할 정도로 계속 그래서 뭔가 말이 없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를 말 많아지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제가 뭔가 변화시키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 친구를 웃게 해주거나 하는 게 뭔가 제가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없는 친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와는 달리 우리 영스 가족분들의 말 많은 친구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딱 맞게 내일 영스에 정말 웬일입니까 이분들이 놀러와 주십니다 저 괜찮을까요? 우리 가비님 킨키씨 그리고 승헌스님 요 분들이 어머 요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잖아요 기대해주세요 아유 오디오 괜찮을까요? 네 오디오 괜찮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괜찮으실까요? 네 과연 밸런스 게임 질문 대답이 그대로이실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밸런스 질문 가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매일이 똑같은 하루 대 매일이 다 다른 하루 음 다 다른 하루는 음식도 먹었던 음식은 못 먹고 아 옷도 입었던 옷은 못 입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요? 차록수 매일 못 먹는 거잖아요 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짤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듣고 올게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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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When I'm waiting 떨리죠 웬디 앤 영스트릿 웬디 앤 영스트릿 웬디 앤 영스트릿 웬디 앤 영스트릿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밸런스 게임 질문이 매일이 똑같은 하루 대 매일이 다 다른 하루 이었는데요 우선 영스 가족분들의 의견 먼저 만나볼게요 류승환님 매일이 다 다른 하루 아직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그쵸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못해본 것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허서윤님께서는 허서윤님께서는 매일이 똑같은 게 좋아요 뭔가 다르면 항상 불안한 게 있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런 것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똑같은 패턴에서 그러니까 스케줄도 항상 똑같았는데 여기서 뭔가 흐트러지면 약간 불안함이 오는 네 약간 네 또 우리 김하늘님께서는 매일 다 다른 하루 항상 새로움과 미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오오 약간 도전을 좀 즐기시는 분이신가 보다 네 그리고 황원우님 당연히 매일 똑같은 하루죠 매일 만 뒤를 만나야 하는데요 어 헉 헉 헉 이게 저 네 흐흐흐흐 아 이게 참 이게 정답일 수도 있... 아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 네 저의 선택은요 바로 바로 아 허허 트сте 매일이 똑같은 하루죠 아니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매일이 다른 하루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완디를 만나야죠 하는 그 말 때문에 네 매일이 똑같은 하루로 바꿨습니다 영스로 청취자분들을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로 만나 뵈러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루로 끝을 바꿨습니다 영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취향까지 알아봤는데요 비슷하면 비슷해서 좋고 반대면 새로워서 좋고 저는 영스 가족이라면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클로징 인사를 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잠시라도 빨리 두껍은 목소리 내 입 안 원해왔다니까 I believe it now It's when the eye on the street The end The you believe it now It's when the eye on the street Your street 함께 만드는 우리만의 인사 완서들 추천해주세요 근황도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취향도 알아보며 한껏 친해졌으니 이제 우리만의 인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16대 DJ 때 했던 클로징 인사가 하루의 완성은 만디와 함께 Everyday Happy Tension 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클로징 멘트 아이디어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무래도 혹시 놓쳤던 아이디어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까 선택은 내일이나 수요일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유지원님 와 로고송 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아티스트 분들의 스타일이 다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곡 같아요 이 라디오만의 라디오를 들으면 그 라디오만의 로고송들을 기대하고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 넘어가는 타임에 그래서 되게 영스트리트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로고송인 것 같아서 이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너무 또 많은 유지원분들이 또 그 참여를 해주셔가지고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들어주신 분들이 나상현씨 밴드 그리고 건희 그리고 5월 5일 그리고 시소 마치 그리고 저 웬디까지 라고 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클로징 멘트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위키미키가 부릅니다 우리둘 사이에 위키미키의 우리둘 사이에 듣고 왔습니다 그럼 클로징 멘트 아이디어 어떤 게 도착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정지호님 완사여러분 우리 내일은 더 해피한 하루 같이 보내요 빠이 안녕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9093님 마무리 인사는 완디이름 3창하고 끝내는 건 어때요? 손승 손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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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는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청취어분들이 이게 끝에 쯤에 들으러 오신 분들이나 이게 처음 들어 오시는 분들이 만약 이게 채택이 된다면 약간 놀라시고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승환이 누군데 저렇게 3창 하는 거야? 약간 그리고 5712님께서는 웬디님 밝은 목소리 너무 그리웠네요 클로징 멘트 Feel my youngs 내일 만나요 Feel my rhythm을 융용해 보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또 허수윤님께서는 하루의 완성은 웬디와 함께 내일은 웬디 지까지는 아니죠 웬디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소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완성은 웬디와 함께 I wish you well 아예 제가 솔로곡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응용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아은님께서는 오늘도 웬디와 함께 하루 완벽하게 완성 오늘도 오앤완 또 우리 오인엽님께서는 Have a nice wendy 어떤가요? 라고 Have a nice wendy 약간 광고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Have a nice wendy 약간 치약 광고에 나오는가 Have a nice wendy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아 이제 더 많은 어 그런 아이디어가 온다면 요 아이디어들 다 좋지만 한번 또 보고서 네 어 그럼 이쪽에서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아이디어 계속 보내주세요 Queen92의 Hey Goodbye Queen92의 Hey Goodbye Queen92의 Hey Goodbye 듣고 왔습니다 영스 가족의 원소들에게 클로징 인사 아이디어 받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만나보기 전에 아까 소개 못한 영스 가족분들의 사연과 질문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1805님 요새 투잡으로 배달하면서 라디오 듣는 게 재미인데 음.. 이제도 행복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어서 지칠 때도 있는데 완뒤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요새 이렇게 투잡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음.. 앞으로도 제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드릴 테니깐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우리 김택민님 완디님 완디님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22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음.. 장롱 면허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싶어요 운전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버킷리스트에요 하하하하 꼭 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신윤섬님 저는 10월에 칠레를 갈 예정입니다 우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와 게임대회 글로벌 스태프로 참가를 하게 되는 거라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통역이 아직도 잘 안돼서 걱정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줘서 2주 동안 갔다 올 수 있게 됐는데 스페인어 공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스페인어 혹시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어 제가 스페인어를 한창 배웠을 때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영어를 조금 하면 영어 단어랑 스페인어 단어랑 비슷한 게 은근 많고 그 문법 같은 것도 은근 비슷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거나 조금 배우셨다면 조금 어느 정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무언가를 배울 때 저희가 걱정이 많고 겁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깨고 그냥 배워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즐거... 말이 쉽긴 하지만 약간 즐기면서 음... 배우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잘 쓰는 단어들이나 그런 거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네 이제 클로징 멘트 어떤 아이디어가 도착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최예림님 와우 인공지능한테 웬딩 멘트 물어봤는데 여러분의 하루 끝 완디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웃는 하루 되세요 안녕 라고 추천해줬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약간 인공지능 요 약간 톤으로 해야되나? 여러분의 하루 끝 완디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웃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아니 이걸 약간 조금 다듬어도 될 것 같고 톤을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7481님 코스믹의 가사를 응용해봤어요 Come with me 우린 이 밤을 건너 함께 완디스 영스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이디어를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베벳의 Sunflower wait for me 너 traffic 난 나의 우주의 Sun You Got Me Have No conjon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벳 아이린 슬기입니다 웬디의 영 스트릿 디제이 복귀를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도 매일 저녁 8시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완디가 되길 바라고 저희도 항상 응원할게요 완디 화이팅 네 레드벨벳의 선플라워를 듣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니 저희 노래가 나왔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시고 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웃겼던 거는 저 좀 웃겼거든요 아니 웃겼는데 이게 가사가 너무 웃겼던 게 멤버들의 음성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 가사가 feeling so funny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가사가 되게 찰떡같았다 하지만 요런 음성 메사지를 남겨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마워요 아니 부끄럽네요 또 이게 갑자기 되니까 아니 근데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뭐 뭐 왜 없나 멤버들이 뭐 아무것도 안하나 첫 번째 날인데 컴백한 날인데 왜 아무것도 없나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멤버들에게 응원을 해비버 우리 최우진님께서 깜짝 선물이네요 라고 그러니깐요 이미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 성공이다 라고 아 깜짝 놀라네요 진짜 또 우리 김혜우님께서 완디 복귀한다고 했을 때 멤버들 반응은 어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진짜? 라고 하면서 다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고 영스 했을 때 제가 어땠는지를 얘기해줬죠 그래서 아까 제가 결정했을 때도 멤버들의 의견도 있었었고 음 그리고 오늘도 아까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연락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침에 저희가 헤어져가지고 오늘 그때는 이런거 하긴 서프라이즈니까 티를 낼 수가 없죠 하하하하하하 아예 바보 그러면서 잘 가라고 하고 아까 그 후에도 문자 했었는데 응 오늘 화이팅 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네 네 그랬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아 깜짝 놀랐네 정말 아니 어떻게 노래 중간에다가 이거 누가 편집하신 거예요 진짜 천재다 진짜 서프라이즈 천재 아니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멤버들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1239님 오늘 1년 1개월 만에 돌아온 완디의 첫방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매일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뭔가 되게 떨리면서 설레면서 어 뭔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저와 다시 만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테고 또 저와 처음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텐데 음 앞으로 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완디가 될 테니깐요 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음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하하하하 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럼 첫날부터 환영해주셔서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스 가족분들 네 하하하 그럼 저는 이만 어 오늘 첫방 하하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맨 처음 교복을 입던 날처럼 어둡한 기분을 받을 때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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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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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